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의원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민전, 인요한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해 의제 증원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내 친한계 인사들은 연락받지 못했다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. 한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하기로 했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 대통령과 정치인, 단체장들의 만남은 자주 이뤄져 왔다는 입장입니다.